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무대 재밌게 보셨어요? 앞으로 두 무대 더 남아있는데 끝까지 같이 호흡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실거죠? 이 송이가 너무 짧은데 우리 갈까? 다시 한 번 더. 즐겨주실거죠? 저희 연도색부터 자기소개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스파타에서 황금 기회를 맡고 있는 최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파타 업무의 빅딩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파타 업무의 랑스입니다. 네. 귀엽죠? 안녕. 네. 저는 스파타 리더 소연입니다. 저희 다음 무대는 혹시 카라의 미스터 하세요? 네. 여러분 훈련 부분 다 아시죠? 같이 따라 불러주실거죠? 네. 네. 그럼 저희 힘차게 다음 무대 한번 가볼게요. 네. 여러분. 같이 호응받게 해주셔서 저희가 게임이라서 열심히 무대를 했습니다 이 분실 시간, 숨도 시간? 숨도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모자 쓰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 살 스물 살 스물 살 스물 살 스물 살 거예요 스물 십이 있었습니다. 질문사 heart도 나이 말고 왜 이리 이뻐요? 세상이나 환상이라네 막내의 나이 한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이쁘냐고 대답 해주셔야 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맨 끝에 우리 질문 춤 한번 보여달라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춤춘서 춤 춰달라고 세상에 완성이다. 그리고 독담부대를 한번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독담부대 한번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이쪽 가운데로 나와주시고요. 이 팀에서 어떤 걸 맡고 있다고 그랬죠? 이 팀에서 비유를 맡고 있습니다. 음악을 안해 감독님 신나는 호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담부대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모셨으면 2만원을 내셔야 되고요. 네. 더 모셨으면 2만원을 내셔야 되고요.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무대 계속 이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마이크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무대랑 너무 아쉬워서 안가신다고 네. 네. 동갑주세요. 아쉬워요? 네. 네.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